지하철 타고 내렸고 우리는 하이라인 걸어서 갈거에요 하이라인, 저 하이라인 가는데 건물 좀 보세요 짜잔 어디서냐 하이라인 여기 앞에, 이 안에 샵도 돌만해요 지금 여행들도 많고 근데 우리는 샵도 안 좋아하니까 패스 그러면 하이라인 스타트 어느 쪽으로 가지? 잘 가 하이라인 어디로 가야 돼 일찍 듣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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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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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